어제 이 시간을 통해 사삼 이후에도 대를 이어 가해지는 연좌재의 폐단을 보도해드렸는데요. 당시 연좌재 피해를 견디지 못한 많은 제주도민들은 일본으로 건너가야 했습니다. 이들은 고향을 떠나 원치 않는 타양살이를 해야 했지만 연좌재의 사슬을 쉽게 끊어낼 수는 없었습니다. 문수희 기자의 보도입니다. 제1제주인 김대준 할아버지는 20살이 되던 해 밀항선에 몸을 싣고 일본으로 건너왔습니다. 아버지가 사삼과 연관됐다는 사실이 밝혀지자 빨갱이라며 직장에서 쫓겨났고 더 이상 한국에서 살 수 없다고 생각했습니다. 별갱이 새끼야 그게 그 말을 들어서 이 사람은 어떻게 해서 내가 그런 우리 아버지가 그런 사람인 줄 어떻게 해서 알았는가 그게 제일 내 마음의 아픈 지금도 남아있는 상처 형벽 별갱이 새끼야 죽인다 살린다 말이 안 되지 일본 오사카에는 무장대 총사령관 이덕구의 조카 이복숙 할머니도 살고 있습니다. 할머니의 가족은 이덕구의 친척이라는 이유로 1948년 경찰에 의해 몰살당했습니다. 당시 이복숙 할머니의 나이는 13살 가까스로 살아남은 할머니 역시 떠돌이 생활 끝에 일본으로 건너왔습니다. 할머니에게 제주도 고향은 두렵고도 그리운 곳입니다. 바다 건너 일본에서 온갖 차별과 천대를 겪어야 했던 제1제주인들. 빨갱이라는 낙인을 피해 고향을 떠나왔지만 연좌의 사슬은 쉽게 끊어지지 않았습니다. 이들은 일본에 갔다는 이유 하나만으로 조총령과 엮이며 간첩이라는 누명을 써야 했습니다. 조작 간첩 사건 109건 가운데 37건의 피해자가 제주 출신으로 조사됐습니다. 일본에서 그대로 연좌제 피해가 말 생각지도 않은 데서 터져나와요. 제주도에서 건너간 사람들 이런 사람들이 대개 친척들이 총연 쪽하고 연관되면서 산다는 식으로 조작을 시켜버리는 거예요. 일본을 한 번 갔다 오는데 누구 만나는데 그 사람은 총연 간부. 총연 간부 아니라도 조작을 해요. 제1제주인들은 연좌제라는 화살이 돌아오지 않을까. 제주에 있는 친척들이 행여 불이익을 당하지 않을까. 또다시 숨죽이며 살고 있습니다. 연좌제 피해자는 조사가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 사람들은 가장静이 살아있고 표명이 나오지 않습니다. 현재 일본에 거주하고 있는 사삼 유족은 800여 명으로 추정됩니다. 연좌제로 상처받은 이들의 피해가 수면 위로 떠오르지 못하고 있는 만큼 제1제주인들에 대한 실태 조사도 함께 이루어져야 할 과제입니다. KCTV 뉴스 문수희입니다. 고맙습니다. 아멘